경기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,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,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용문, 홍천 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. 이와 함께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도 심의했습니다. 한편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. 기상캐스터